이 제품의 장점은 다수가 있습니다. 먼저 효율적인 모기 유인 기능이 돋보입니다. 청색광 LED가 모기를 효과적으로 유인하여 모기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. 또한 LED 사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어 경제적이며 사용의 편리성 또한 뛰어납니다. 간편한 청소와 손쉬운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감전 위험이 없는 안전한 설계로 가정 내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심플한 디자인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 제품은 청색광 LED를 이용한 효과적인 모기 유인과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경제적인 제품으로 모기 퇴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효율적인 기능과 안전한 사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다가올 여름철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모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 휴를류 LED 무선 전기 모기 퇴치 등은 캠핑 및 가정용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. 먼저 2000버터의 강력한 감전 살충 기능을 통해 모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IPX-U 방수 기능이 있어 캠핑 중 비가 오더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LED 무드 등으로도 활용 가능하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13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간편한 세척 방법과 벌레 받침대로 사용이 편리합니다. 무드 등 기능도 탑재되어 캠핑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도 높습니다. 또한 실용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눈에도 잘 띄며 안전망이 장착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모기 퇴치뿐만 아니라 무드 등으로도 활용 가능하여 다가오는 여름을 즐겁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모기 스트레스를 해방시켜주는 이 제품으로 즐거운 야외 활동을 즐겨 보세요. 이 제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효율적인 모기 유인 기능으로 청색광 LED가 모기를 효과적으로 유인합니다. 둘째, LED 사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어 경제적이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간편한 청소와 손쉬운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또한 안전한 설계로 가정 내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모던한 디자인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 제품은 청색광 LED를 이용한 효과적인 모기 유인과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경제적인 제품으로 모기 퇴치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. 특히 19밧발의 강력한 성능으로 모기나 날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소음이 크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. 이 제품은 작고 강력하여 모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다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따라서 다가올 여름철을 위해 모기 퇴치 제품을 찾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 훌류류 유 LED 무선 전기 모기 퇴치 등은 캠핑 및 가정용으로 완벽한 선택입니다. 먼저 이천버드의 감전 살충 기능을 통해 모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모기 스트레스를 해방시켜줍니다. 또한 IPXO 방수 기능을 갖춰 캠핑 중 비가 오더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LED 무선 전기 모기 퇴치 등으로서 모기 유인을 위한 360도 전방향 기능을 제공하며 LED 램프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13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간편한 세척 방법과 벌레 받침대로 사용이 편리합니다. 무드 등 기능도 갖춰져 있어 캠핑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 제품은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모기를 퇴치하여 여름철을 더욱 상쾌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 쾌적한 야외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수템이죠.